8월 13일 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은 사사기 13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다섯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사사기의 사관, 역사관 그런 뜻이죠. 둘째는 2절이야 7절 특별한 출생, 요하의 사자가 일러줌. 셋째는 8절이야 20절 남편 마누아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 넷째는 21절이야 23절 남편 마누아의 통상적인 생각과 아내의 지혜로운 판단. 마지막 다섯째는 24절 25절 삼손의 출생과 성장.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실 구원자 삼손은 그 임신 및 출생과 관련하여 범상치 않습니다. 먼저 요하의 사자가 그 어머니에게 나타나 임신하게 되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일러줍니다. 4절 보시면 보라 니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임신한 예비 어머니로서 자신을 절제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출산한 이후에는 출생한 생명도 구별되게 살도록 지침을 주셨습니다. 5절 보시면 보라 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런 전가를 그 여인은 그녀의 남편 마누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누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자기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마누아가 묻습니다. 12절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대답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 어머니에게 행하라고 명한 것을 장차 태어날 아들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나시린이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여호와 종교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을 서약한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나시린이란 히버리어로 성별한다는 뜻입니다. 나시린이 되는 것은 스스로 서원하거나 출생하면서부터 또는 부모가 서원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후대의 사모엘의 경우에도 한나가 장차 태어날 아들에 대하여 서원을 하는데 그 의미가 나시린어로 들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사모엘상 1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렇게 보내셨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록이 없으면 모를 일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흉내내는 일은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를 섬겨 사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절제하며 사는 이치는 받아도 될 것입니다. 나아가 영원을 향한 우리의 노정과 관련하여 삼손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삼손은 아니지만 우리의 현존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습리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연히 태어나서 살다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습리 가운데 주어진 생의 기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의 기회가 영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